제 아들이 4살입니다. 4살인데 작년 3살 때 성탄절 즈음에 어린이집에 다녀오더니 저희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산타 할아버지 무서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날 어린이집에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분장을 해가지고 선물을 나눠줬었던 겁니다. 그런데 산타 할아버지 보고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린이집에서 보내준 사진인데요. 애가 막 기겁하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자기 산타 할아버지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빠 근데 산타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애가 기습질문을 하는 거죠. 산타 할아버지가 누구냐고. 산타 할아버지 그런 거 없다고 얘기하기엔 또 아이의 동심을 파괴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목사가 산타 할아버지 있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그때 그 아이가 질문을 하는데 제 옆에 있던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냐면 산이야 산타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산이에게 보내주는 선물 전달해 주노요 배달해 주는 택배 아저씨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위기를 잘 또 모면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큐티를 같이 산이랑 하는데 순종을 잘한 그 내갑 자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이에게 뭐라고 했냐면 산이야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대. 그랬더니 산이가 뭐라고 하냐면 선물? 산타 할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산타 할아버지가 뭔데? 그랬더니 자기도 다 안다는 미소로 씩 웃으면서 택배에 그러는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도 그 택배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질문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자라가고 또 질문을 통해서 성장해 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또 그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데 있어서 던져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던져야 될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지난 월요일 2시, 오후 2시에 카톡하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제가 그 카톡을 보고 읽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 자매가 보낸 카톡이었는데요. 하반기에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었습니다. 몇 주 전에는 저희가 와서 목사님 1차 합격됐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함께 기도했었거든요. 2차 면접을 보고 기다리는데 너무 가슴이 초조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니 물어봤더니 목사님 안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최종적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솔직하게 떨어지고 나니까 자기 속은 홀카분하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을 졸이면서 기다렸으면 저런 마음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그 아버지를 생각하니까요.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는 거예요. 이 자매는 아버지를 되게 무서워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름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이거든요. 이 자매의 표현으로는 자기 아빠는 피도 눈물도 없고 결과만 중요하게 여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앞에서 내가 지금 시험에 떨어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니까 아버지에게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저 이번에 또 떨어졌어요. 실망한 표정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을까 아버지를 차마 보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난생 처음 보는 표정으로 아버지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딸 괜찮아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두 팔을 쫙 벌리는데 너무 당황해가지고요. 그냥 아버지를 멍하니 쳐다봤대요. 그러고는 아버지가 자기를 꽉 안아주는데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아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하고 꼭 뭔가를 잘해야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딸이구나 아버지에게 내가 이런 딸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카톡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사춘기와 또 아버지의 사춘기가 겹치면서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원래 이렇다고 아빠는 원래 저런 분이라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그 생각이 꼭 맞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가 훨씬 더 괜찮은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는 모르지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거든요. 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을 하셨느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포도나무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22살 때 우리 수지체플에서 상담을 받았었습니다. 교회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하루는 상담해 주신 권사님이셨는데 권사님이 제 얘기를 쭉 듣더니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 하나님은 형제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셔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은 형제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 권사님 앞에서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열심히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저도 모르게 제 안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받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애쓰면서 살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성경 9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엄마에게 엄마 소원이 뭐야? 물어보면 엄마 소원 다른 거 없다고 엄마는 그냥 네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게 그게 엄마 소원이라고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합니다. 그렇죠? 나는 불행하게 살고 싶다고 내 인생의 비전은 더 비참해지는 거라고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런 건 없잖아요. 있으면 곤란한데 그런 건 없잖아요. 다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길거리 나가가지고요. 요즘 사는 것이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무슨 대답이 제일 많이 나올까요? 무슨 대답이?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대답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각자 자기 간증을 하네요. 죽지 못해서 산다고 막 이 얘기는 할 것 같다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행복하길 원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더 커진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못하는 이유가 뭐냐? 행복을 향한 열망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행복하는지 그 방법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던져야 되는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기만의 그 방법으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택한 가장 대표적인 그 행복을 추구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돈, 섹스, 권력입니다. 첫 번째는 돈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의 돈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10억 표정이 안 변하네요. 100억 부족합니까? 얼마가 있으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진짜 100억을 가진 분에게 요즘 사는 게 정말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할까요? 아멘이나 오려고 하네요. 분위기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돈은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삶에 돈은 필요합니다. 돈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요. 아직 철이 안 들었다는 거죠. 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돈이 우리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섹스입니다. 쾌락이죠. 사람들은요. 지금보다 더 짜릿한 섹스를 하면 지금보다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것은 더 멋지고 더 예쁜 그 섹스 파트너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섹스를 하는 상대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더 많은 상대를 가지고 섹스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준에서 벗어난 섹스는요. 순간적인 쾌락은 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변증가인 제비, 라비 제커라이어스 목사님께서 쓰신 이성의 끝에서 믿음을 찾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쾌락이 쉬지 않고 지속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 끝없는 쾌락은 목적 없는 삶을 살게 하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고통이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란 뭐냐 끊임없이 주어지는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섹스가 우리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권력입니다. 권력 사람들은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파워만 가지고 있으면 내게 힘이 있으면 그 힘이 나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조사해봤더니요 내 마음대로 모든 상황을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상황을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동기를 가지고 권력을 추구하면요 사람이 오만해지고요 그 오만함은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에요 오히려 더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께서 쓰신 돈, 섹스, 권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소유하고자 하는 그 열망처럼 인간을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을 비인간화로 이끈다. 내 아내 또는 내 남편이 내 장난감이 되는 것이다. 권력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 오만은 모든 관계를 파괴시킨다. 여러분 우린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저렇게만 되면 행복할 것 같고 저기까지만 올라가면 우리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섹스, 권력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되고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오히려 더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불행이 우리 안에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요. 돈, 섹스, 그리고 권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과 섹스와 권력은 궁극적으로 돈과 섹스와 권력보다 더 갈망해야 할 뿐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것이야말로 돈과 섹스와 권력을 가장 만족스럽게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했던 그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가장 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개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똑같이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시작 지금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두 가지의 사랑을 가지고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친구 간의 사랑이고 또 하나는 주인과 종의 사랑을 말합니다. 친구가 뭐예요? 조건 없는 사이를 말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요 종과 주인은요 거래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종과 주인의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친구를 위한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할 때 예수님께서 누렸던 그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만족감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조차도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이라는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랑을 하면요 그것으로도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쁨을 얻기 위한 사랑이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 그런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돈과 섹스와 권력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건 없는 사랑에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돈과 섹스와 권력은요 그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그 중심에 내가 없습니다. 사랑은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함석헌 선생님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여러분 시를 아실 겁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이 시를 처음 들었는데요 이 시를 듣고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 모른데요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시가 이렇죠. 말리길을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그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에 찬성하여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시를 처음 듣는데요 제 마음속에 한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당시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편지를 써서 그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편지지에 이 시를 쓰고 그 밑에 친구 내가 내게 그 사람이고 네가 내게 그 사람이다 앞으로 너에게 문제가 생기면 너의 가정은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하고 그 편지를 보냈거든요 근데 그 작은 편지 한 장을 써서 보냈는데요 제가 마치 온 세상을 가진 것처럼 뿌듯하고 기쁘더라고요 그 편지를 쓴 지 20년이 지났는데요 그 친구가 아직도 그 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친구 오늘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사랑 해보셨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지금은 자녀를 다섯 명을 낳습니다 집안이 거의 족장 분위기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 편지 없던 걸로 하자 다섯은 좀 심하지 않냐 이러면서 농담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기쁨을 뭔가를 더 가지면 우리가 기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더 누릴 수 있으면 거기에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오르기 원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기쁨은요 아무런 조건 없이 친구를 사랑하듯 그렇게 조건 없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때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해 보십시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던져야 될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과연 나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나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오늘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건 없는 사랑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래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오늘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요 그때만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더 열심히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갈망하고요 예수님을 더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도 주님의 은혜로 받지만요 진정한 기쁨 그 진정한 행복을 누리니 그 사랑하는 삶도요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오늘 7절의 범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목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뭐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힘이 없을 때 사랑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힘이 없을 때 용서할 힘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매 순간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블레싱 향수 때요 개그먼 조회련 집사님이 와서 간증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이 얼마나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의 간증집 반전의 하나님을 제가 이번 주에 읽었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분이 원래 일본에서 나온 불교 창가학회라는 그 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남묘 호랑갱교라고 알고 있는 그 종교죠 그 종교에 빠져있었는데 그러다가 이분이 지금의 남편 재혼하시면서 만난 이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이분이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아무도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가 남편에게 존댓말을 써주면 자기가 교회를 가겠다고 해서 그 존댓말을 한번 듣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갔더니 거기서 찬송과 310장이 처음 듣게 된 거예요 찬송과 310장이 어떤 가사냐면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예배당 처음 가서 앉아있는데요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더래요 이분은 태어났을 때 딸이 나는 이유 때문에요 엄마가 이 목도 못 가놓은 그 어린아이를 엎어놓고 이불로 덮어놨대요 빨리 죽으라고 그냥 또 대학에 합격했다고 하니까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냐고 쓸데없이 돈 벌이는 짓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혼났대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일본어까지 배우면서 열심히 연기 생활도 했는데 수많은 욕을 먹으면서 어렵게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찬양을 듣는데요 그렇게 버림받고 거절받던 자기가 바로 그 쓸데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그 찬양이 마치 자기 노래 같다 그래서 그렇게 그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 내가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성경 두께를 보니까 한 두 달이면 일독으로 하겠다 싶더래요 그래서 도수원 가서 열심히 성경을 읽기로 했는데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대요 성경이 계속 낫기만 하고 이게 뭔지 그래서 덮었다가 우전차게 다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성경이 너무 재밌더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기 언니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성경을 같이 읽자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매일 다섯 장씩 성경을 핸드폰으로 녹음해가지고 카톡에 올려주는 거예요 언니랑 같이 서로 그렇게 카톡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성경을 다섯 장씩 녹음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도 같이 근데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언니가 계속 이 카톡으로 이 성경을 읽고 녹음을 하는데요 10편쯤 읽는데요 언니가 성경 읽는 소리와 울음소리가 같이 섞이더랍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 애가를 녹음하는데요 성경 읽다가 언니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언니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분이 지금은요 연예인 친구들과 함께 이 성경을 녹음해가지고 카톡으로 쉐어하는 카톡으로 나누게 하는 그래서 하루에 다섯 장씩 이 성경을 읽는 그 카톡이 수십 개래요 지금 성경 읽는 것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자기는 성경 바람잡이가 될 거라 근데 이렇게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갑자기 자기 자녀들이 생각나더래요 이분이 알다시피 그 자녀와의 관계가 안 좋습니다 큰딸이 학교를 자퇴하고 자기 방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루는 이 집사님이 교회에 가서 혼자 십자가를 가만히 보는데요 그냥 눈물이 주르륵 나더래요 그리고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 딸 하나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다고 나 같은 자격 없는 엄마 때문에 저렇게 아파하는 저 딸을 저 아이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제발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왔는데요 딸이 자기 방에 누워가지고 멍하니 그냥 천정을 그냥 보고 있더래요 그 딸을 보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유나야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엄마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너를 키워서 너를 이렇게 아프게 했지 미안해 엄마를 용서해줘 엄마가 미안해 그러면서 그 딸을 부둥켜앉고요 밤새 울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 마음속의 이야기를 다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요 주일날 아침에 딸이 똑똑똑 자기 방에 노콜을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 딸이 엄마 나도 교회 갈 거라고 나도 교회 가고 싶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고 그랬더니 이 딸이 내가 엄마를 아는데 내가 아는 엄마는 절대 이렇게 달라질 엄마가 아니라고 엄마는 바뀔 뿐이 아니라고 근데 엄마가 이렇게 달라진 걸 보니까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 같다고 나도 한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졌다고 그러면서 같이 교회를 가자고 하더랍니다 지금 이 딸과 매일 같이 성경을 녹음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몸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공부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합시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는 우리의 첫 고백이 저는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잠자리에 드는 때 마지막 하는 생각이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요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은 이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 데는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붙들여 있기만 하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시간은요 오늘 이 시간 한 시간 들여지는 예배 시간만이 아니고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일주일간의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러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면서 정말 세상이 둘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야구 우리의 힘으로는 Second society 여러분을 Smith